이 안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모자는 드리지 않아요. 모자에다 이렇게 보면 작업을 했죠? 이런 식으로 이걸 드립니다. 그래서 모자에다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. 간단합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두 개가 보내가 돼서 가져가서 해외여행도 가능하죠. 그래서 조립을 해요. 그리고 모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모자는 이제 골킹 모자니까요. 그리고 보세요. 이 상태에서 딱하게 박혀지죠. 그리고 모자를 딱 묶으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딱 꽂혀요. 정확하게 맞춤형이죠. 맞춤형. 그 다음에 이제 조립하는 거 볼게요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좀 묶고 아, 죄송합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